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연입니다. 오늘도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풍 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교수님? 네, 통풍은 확실한 진단을 하려면 먼저 통풍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염증이 생긴 관절 아니면 조직 거기에서 바늘로 찔러갖고 물 같은 걸 뽑아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 조직을 뽑아서 그 염증 조직에서 바늘처럼 생긴 요산 결정을 확인하면 통풍으로 확진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 90% 이상의 환자들에서 그렇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에서 물을 뽑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2015년도에 발표된 통풍 진단 기준인데요. 이 진단 기준에는 발가락이 심하게 아픈 경우 또 발목이 심하게 아픈 경우 또 걷지 못하는 경우 그런 통풍이 합당한 임상 증상을 보이면서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 높게 되어 있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통풍에서 뼈가 녹아난 소견이 보인다든지 또 관절 초음파나 CT에서 요산이 쌓여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 그걸 점수로 따져서 통풍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요즘 통풍 그러면 음식 조심하라, 술 먹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발작이 생길 때 그때는 소염제하고 스테로이드하고 코리친이라는 약이 있는데 염증을 깔아 앉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써서 염증을 빨리 깔아 앉히는 게 첫 번째 치료고 두 번째는 요산이 올라가서 통풍이 생기기 때문에 요산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요산을 7 이상 올라가면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악화되고 6에서 7 사이는 평행을 이룹니다. 본전이고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배설 촉진제나 요산 형성 억제제를 사용해서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떨어뜨리면 통풍이 잘 생기지 않게 돼요. 근데 그 요산을 거의 평생 먹어야 되고 먹다가 또 끊으면 도로 올라가요.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다가 혈압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올라가듯이 통풍도 마찬가지로 요산 약을 먹다가 떨어지면 계속 다시 올라가서 또 통풍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산을 6 이하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약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통풍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통풍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고 급성 통풍성 발작이 있고 간기 통풍이 있고 만성 결절성 통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치료가 달라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일 때는 그 피 속의 요산 농도가 7이 넘을 때 근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요산이 증가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술을 많이 먹는지 또 뚱뚱하지 않은지 통풍의 가족력이 있는지 고혈압이나 만성신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그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 요산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술을 좀 적게 드시든지 끊든지 하고 또 뚱뚱하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빼든지 그러면 요산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 약물 치료 없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하면 되고 또 요산 농도가 9가 넘어가면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성통풍성 발작인데 그때는 소염제하고 또 코리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요산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염증을 깔아앉혀야 돼요. 그래서 염증을 빨리 깔아앉혀야 되는데 증상이 심해서 꼼짝을 못하고 열도 많이 나고 걷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코리친도 쓰고 소염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쓰고 다 쓸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코리친이나 소염제나 그런 거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기 중요한 게 두 번째 치료고 세 번째는 간기 치료인데요. 간기 때 치료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기 때이지만 요산이 높다면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요산 형성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요산 배설 촉진제를 써서 요산을 6 이하로 떨어뜨리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만성결절성 통풍이다 그러면 결절이 생기고 그러면 6보다는 5까지 더 떨어뜨려야 돼요. 더 떨어뜨리고 그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만성신장병 그런 것이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반 질환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통풍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병원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